아 오늘 냉천을 먹기로 했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돌됐죠? 네네. 아 땡큐. 야 이게. 한 번 더 땡겨줘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가면. 왕왕. 나 이거 못 나오는 거 아냐? 꽂았어? 일단 들어가서 꽂아요. 어허. 아빠 헬로. 헬로. 아빠 헬로. 헬로. 아까 이거. 어? 아까 이거. 아까 이거? 아빠. 맛있어? 어. 소스 조금 더 줄까? 네. 엄마 소스도 있어요? 카레? 어 있어요. 샴푼 카레. 샴푼 카레. 샴푼 카레. 샴푼 카레. 새아도 좀. 음 맛있어? 뜨거. 조금 뜨거. 안 뜨거. 조금. 너무. 아빠 손 닦아. 롱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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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더? 다시 그 일주일 날, 도착овал. 수업을 보기 위해 4천원에 anni 1천원으로 2천원으로 2천원으로 1천원으로 2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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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으로 2천원으로 go to the pool, 1천원으로 가야 2천원으로 2천원을 이끌어 아, 기름이 2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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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으로 1천원으로 가야 아, 하하 아, 하하하ár 너는 나랑아보기 한べ달라고 원하는 수입니다. 아, 65, 없네.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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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 아이오, 이오. 65. 아! 2부에서 계속 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년은 안 먹으면 더 고민하니까요? 1부에서 가게 할까? 1부가 1부에만 남았어요? 2부에서 가게 할까? 다음은 올해. 자윤한 것 같아요. 55? 100 원? 8лb에서 가게 해봐. 왜 이대로 말이야? 잘 먹어야 allegations 빨리 깜짝이야 빨리 깜짝이야 빨리 깜짝이야 빨리 깜짝이야 빨리 깜짝이야 그러면 깜짝이야 아 아 그래 야 요 기도하고 있는지 알겠어 아 까론 학부은 만합니다 랫툰? 랫툰? 어, 가운 가운 그럼 안 풀려 허리 쓰면 안 된다 그러던데 여기 프라이머를 발라서 프라이머도 밑에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거는 저 비닐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아아 아,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소주 한잔 하는 날 소주를 오빠가 최근에 하나 사귈래요 소주를 왜 사지? 이랬는데 보혜달아 소주 가로? 가로 한 분 드러납니다 이 친구 생일 아, 크리스 벌스테이야? 아아, 잊어버렸어 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어? 30, 30, 30, 0, right? 응 산골의 밥상 오늘 닭 레촌이죠? 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레촌은 이 통으로 굽는다 요리 방법이 레촌이구요 네네 맞아요 돼지 레촌이 워낙 유명하니까 보통 레촌은 돼지라고 하고 닭을 레촌으로 먹으면 만옥 레촌이라고 하죠 오늘 만옥 레촌을 하기 전에 안에 들어갈 것만 세팅 끝났고 이거 대파 번지라고 매직사람도 해야하나? 네 매직사람도 매직사람도 사진 백신 아신 매직사람도 준비는 다 했는데 날씨가 덥단 말이죠 지금 뭐 할까? 몇몇? 가만히 놔 여기 다가안나 다가안나 아 다가안나 아 다가안나 하하하하 아저씨가 왜 많이 넣냐 라고 들으셨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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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저도 레촌에 대해서 잘 몰랐던게 원래는 닭이나 돼지 내부에다가 소금을 막 바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채소를 절이듯이 하고 그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채수랑 함께 간이 배어 나오는 걸 닭이나 돼지가 흡수하게 하는 요리 방법 와 특이하다 아저씨 왜 전선 갖고 오나 했더니 벗겨가지고 안에 구리선으로 한잔 오지금? det도 넌 그 아고벌리 터치 터치 고마? 아 아고벌리 다 알레디 왜? 아아 잠깐만 ействisy정에중 ! 아코! 계집이 비싸야? 오 cela? 오오!! 비싸야!! 뭐야? 아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알겠습니까. 당신이 비싸야? 어떻게 말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아코? 응. 아코?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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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영어 다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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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 자 민수야? 똬옥똬옥? 우리 레스토랑 이름이 똬옥똬옥할까? 똬옥똬옥? 뭘 올리지? 넌 오 제 아버지가 만든걸 이렇게 요용하게 쓰다니 나하고 쌓까? 뭐하는 거야? 비디주십만 땡? 예, 맘 아 정말? 내일? 거기서에는 가야죠 아, 이 자고는 가야죠 아, 켄? 아, 켄이라고 하는데 켄 아, 켄이라고 하는데 켄이랑 그니까, 에른이랑 그니까? 오늘 준비해 주신 가족이 우리의 식사입니다. 잠시 안내해 주신 가족이 우리의 식사를 해요. 저랑 같이 주면 어! 범범범베스타! 범범범베스타! 와 레촌! 진짜 맛있어! 이거 딱 먹잖아? 차도 갈 수 있대요. 아... 이거 타고 같이 가재! 아... 가슴살을 미니타슨! 미니타슨! 아... 아 레촌차 레촌 레토론! 엄마! 그 에르빈 아저씨네 동네... 동네라고 하는데 좀 더 가야 된대요? 아...아버지 친척 집보다 좀 더 가야 된대요? 아...아버지 친척 집보다 좀 더 가야 된대요? 응? 인사하고 친한 아버지. 하오메니킬로우 유주얼리? 하오메니킬로우? 응. 에잇? 시스티? 어... 시스티였어. 응. 샤오와이프. 난아이. 그리고 우린 나랑 같이 가. 지어 모을... 지어 모을. 지어 모을. 아... 아... 백밤. 다 해볼까요? 빨리. Sweaterć. 뭐지? 왜 이렇게 샤웨이 엄청나게 프랑스에 1,2,3 1,2,3 5,4 4,4 5,4 5,4 5,4 5,4 5,4 제. 아, 3,2 5,4 5,4 5,4 5,4 아 5,4 5,4 5,4 5,4 5,4 ché, 그래도 냉다 어이 떨어진다 뜨거워 프리미지 오늘 애촌을 먹기로 했어요 오늘 그래도 지금 한 2시간 돌렸죠 아 땡큐 아 뜨거 아 뜨거 락벌레 장어 뜨거워? 응 뜨거워 일로와봐 아 아 아빠 가려줄게 뜨거 괜찮아 조금 물어봐 고추구 고추구 맛있어? 아 뜨거운데 맛있어 계속 계속 먹으래 아 뜨거운데 먹으래 아 그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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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 매니 밥 많이 드세요 응 그만해 릴렉티브 릴렉티브지? 커즈는 아니고 릴렉티브지 샤 브라더 아나 바나 바나 제이든은 없어 여기? 하하하하 아 이렇게 커진냐? 커즈? 너? 엄청 커진다 가기 비닐 에허허허허허허허 조이가 웃는다 조이가 웃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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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멋있다! 왜 못 넣었어? 장정은? 안돼요! 아빠는 왜 못 넣어요? 아빠 났어! 멋있지 장우야? 네! 잠깐만 열까?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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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